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그 생각에서 내가 언제나 나 저한테는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거야 어때? 전용적인 내가 싫어하는 소시지 맛있다 맛있다 나 사실 토네이토 포테이토 조금 먹어봐 아 그래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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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응 응 응 응 응 괜찮아 응 응 응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? 응 맛있다 맛있다 어우 당면 넣었더니 어우 당면 넣었더니 한가득이야 접채밥 아닌경 아 너무 많은데? 응 와 와 물 맑다 와 물 맑다 우와 물 맑다 저기 어떻게 놀아야겠지? 한번 길을 보자 근데 왠지 저쪽 사람 있는 데가 괜찮아서 노시는 거 아닐까? 응 조금 걸어가 볼까? 응 응 엄청 시원해 시원한 바람이 응 천연 에어컨이다 진짜 이야 시원하겠다 시원하겠다 이러니? 이거 못 봐? 오이씨 오이씨 그럼 아까 그 자리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볼까? 여보? 근데 저건 야영장 선사장이에요 응 야영장을 무단으로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? 그래? 형 그냥 가도 되는 거야? 나 잘 모르겠어 나는 가는데 우리 형은 또 그런 거 용납할 수 없지 우리 거 어떠세요? 네? 우리 거 어떠세요? 아니 우리 어제 엄청나게 꺼먹었잖아 근데도 거기 꺼먹는 게 생각이 나? 아니 아니 대단한데? 여기서 발 담기고 응 이야 바로 물인데 여보? 그러게 저기로 가려면 신발을 벗어야다고 벗으면 되지 영하 주세요 내가 옷에 넣어놓을게 아니야 저리 뽑아 들어가고야 말겠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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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 조심해? 나만 지압대는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데 오! 물고기 있어 그러네 엄청 시원해 엄청 시원해? 응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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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f 카메라 오!!! 손user! 엄마 없는 집에서 과자털 그렇죠. 되게 얇다 너무 좋아요 우리nis servet 감자 크랙커렛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? 아주 평화롭구만 맛있어? 먹어볼래? 약간 이상한데? 계속 씹어봐 응 다네 다 들고와? 눈 씹어요 뭘 눈치 봐 엄마도 없는데 새로운 과자 털어왔습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되나? 오! 맛있다 땅땅땅 매시매시매시 있어? 와 음 음 음 맛있어 그래도? 응 다 맛이 나오네 응 어휴 과자 맛집이네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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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었나? 그치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가 따면 내가 이제 다 휘집어서 다시 내 돈 다 가져갖고 엄마가 내가 엄마 돈 따면 내가 다 숨겨서 너 맨날 이렇게 조심 안 돼요 얼마가 먹는 거야? 한 2,000원 나는 거 같은데 1인당? 응 쭉 펴지면 그다음부터는 여기 등이 내려가더라고요 신기하다 잘만 하지? 응 술 마시고 오면 진짜 자겠다 무사히 자꾸만 난 이 servers 내 인공년식 demo 소속 자동차 공주 댄스 우리 오빠, 엄마랑은 똑같지? 바닥 바닥 한가 봐. 장훈님하고 여보 코고루 소리를 깨고? 아니. 근데 보니까 나도 내가 코를 고고 있는 게 이렇게 지는 거야. 감사합니다. 이 정도부터. 됐다. 소 페이머스. 죄송한데 이게 떨어져가지고요. 아, 네. 네. 결론 할래? 응. 소소 부탁드릴게요. 송아와 먹으러 왔습니다. 계란? 해녀나 먹었지 energian의 넘어가든 닭자여리지 않아. 그때 우리 배불리 먹었어. 배불리 먹었어? 난 그때 남겼어. 왜? 오늘 아니야 내 손 떴내라고 많이 못 먹었네. 아, 그런거야? ㅎㅎㅎㅎ 좀 많이 먹었네. 저희 경축밥과 같이 진짜 좋았어요 맛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가는 거 보고 가서 전화하고 도착해면 시간부터 전화하고 너 전화해 알아요 나가세요 아리가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망고 망고야 가자 어휴 건사를 다 먹었네 여기 있는 거 망고 가자 가자 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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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ㄴㄴ ㄴㄴ 황이 ㄴㄴ ㄴㄴ 감사합니다.